아빠가 일찍 난로도 펴줬네 영심이 옳지 옳지 이렇게 안아야 되지 영심이를 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취하고 똥 싸자 옳지 영철아 아니야 아니야 영철아 오늘 그렇게 추운나 아니야 취하고 똥 싸고 그러고 들어가자 춘향아 안녕 잘 잤어 춘향 영철이 오줌 싼다 들어가자 난로팀들 오 영심이 그렇게 반가워 영철이가 자 들어가 맛있는 밥 먹자 맛있는 밥 먹자 밥 먹자 맛있다 밥 먹자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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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있어? 나 가서 일 좀 보고 올게 삼용아 잠깐 이리 와봐 목줄이 왜 이렇게 됐어? 너 왜 이렇게 됐지 이 목줄이? 시원하지? 안녕 아이고 시원하다 그치? 아이고 우리 삼용이 시원하다 됐어. 삼용이 됐어 영심이 목줄 좀 바꾸자 됐어. 언니 빨간 목줄 바꿔 올게 오구 이쁘라. 오구 이쁘라 됐다. 빨간색도 잘 어울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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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장난하는거야 삼종이 따라다니기 삼종이 따라다닐래 삼종이만 따라다닐래 영신이 왔어? 영신이 영신이 왔어 영신이는 날로날로 커가고 있네 삼용이 이뻐? 삼용이 멋져 삼용이 멋져 영신이가 싫대 삼용아 이리와 영철이 몽땅 께 전통 다같이 모여있으니까 간식을 하나씩 입고싶어 몽롱한 고양이 마이크는 어떤 그런 것인지 곧 그걸로 빗고 있는 것이 점점 심지어 왜 먹지않고 물고 있는거야? 왜 먹지않는거야? 점점 심지어 점점 심지어 점점 심지어 멈추지어 멈추지어 허허허헣 오오오오오오 영철이 오우 영철아 오우 살갈대! 영철이 화났어 영철이 가서 먹어 어, 영철이 가 가, 가 영철이 가 얼른 얼른 가! 옆에서 막 쫍쫍 울어 옆에서 막 꾸룩꾸룩 쫍쫍 떼기는 거 싫어? 시끄러워 용철이 화났어, 씨! 용용이 이제 잠깐 쉬었다가 누나랑 이따 운동 갔다 오자 누나 목줄 주세요 오이 착해 오이 착해 응 쉬고 있어? 용철이 화났어 용철이 화났어 눈치 깠어? 응? 눈치 깠어? 눈치 깠어? 너 눈치 깠어? 진짜 깠어? 으악! 으악! 고라니, 고라니 냄새야. 고라니가 여기 똥 싸놨잖아. 고라니 냄새라도. 이게 앞놈인가? 예순놈이에요. 아, 그러면 괜찮겠다. 같은 성원... 네. 막 싸우더라구요. 아... 아이구 좋아, 아이구 좋아. 아이구 좋아, 아이구 좋아. 오우... 가자. 자, 조심히 다녀오세요. 네. 가자, 삼용. 삼용이 반달이랑 더 놀고 싶었어? 아이고 참! 아이고 천천히 마셔 맵떠다 용철이 괜찮나? 아! 이게 뭐 하는 거야? 삼성아 그게 뭐 하는 거야 용철아 왜 나와 있어 햇빛으로 나왔어